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일생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도로 되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세상에서 지적이는 사람들의 소리에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비처 목사님은 우리는 매일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이 이상을 사랑한다. 한쪽에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또 한쪽에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만 두려움과 절망의 손잡이를 잡고 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개와 7장 1절에서부터 9절에도 부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큰 위협과 어려움에 휩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부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큰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아람왕 벤 하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부강국 이스라엘 수도를 치기 위하여 큰 군사를 건드리고 그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성문 어기에 큰 군사들을 준비하고 성문을 다 삥 둘러쌉니다. 어찌할 수 없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완전히 봉쇄돼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성이 포위되고 점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급해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한기와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그들의 큰 어려움과 환란이 극심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고운 가루 한 수화를 한 세 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 갤로 매매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왕하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애워쌌더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머리 하나에 은 83개이오 비두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갤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과 인플레이션이 다가왔는지 그들은 말로 못한 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나기머리 하나에 은 80세갤입니다. 은 1세갤은 보통 노동자가 4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1세갤입니다. 그런데 은 80세갤이라는 것은 1년 360을 노동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 모으는 돈이 바로 은 80세갤이에요. 그러니 나기머리 하나에 은 80세갤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않는 동물인데다가 특별히 다른 몸의 부위보다 머리는 살이 별로 없어서 특별히 더 좋아하지 않는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은 80세갤이라고 말했으니 1년에 품삭시 해당하는 돈이에요. 나기머리 하나에 1년에 은 80세갤을 줘야 된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푼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갤이다. 비둘기 똥을 사람이 먹겠습니까? 비둘기 똥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비둘기 똥 히르 이뇨님이라는 말로써 여물지 않은 콩과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딱딱해서 먹을 만한 콩이 아니라 흐물흐물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저급한 식물을 하푼테 비둘기 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푼테는 4분의 1 값에 은 5세갤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5세갤이면 노동자가 한 달 동안 버려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값은 1.3리터인데 4분의 1 값이니까 약 0.25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한 달가량의 품삭수로 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해당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20%, 30% 그래서 옛날에는 10불 정도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10불 갖고 점심 해결 못해요. 최소 15불 정도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팀 내고 또 세금 내부하면 한 20불 이상을 다 듭니다. 이야 물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사마리아 성 물가는요 가히 정말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얼마나 물가가 치솟는지 비둘기 똥이라고 말하는 콩나물 같은 그러한 것이 한 달 살려고 하면 한 달치 노동자의 값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와 같은 기하급수적인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아무리 돈을 주어도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계에 보니까 이스라엘 6장 22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진화할 때 하인 여인이 외쳐 나의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 내가 너희를 무엇을 도우랴? 내가 너희를 뭘 도와주겠느냐? 20절에게 말합니다. 왕이르되 야외께서 너를 돕지 않냐 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우랴? 타장 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이 말은 왕도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뭘로 도와주랴? 라고 말했습니다.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길 내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라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비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었는지 여인 두 여인이 아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야, 너도 애가 있고 나도 애가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 내 아이를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그래 죽는 것보다 낫다 애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애를 삶아 먹어요 냄비에 집어넣고 애를 푹 삶아서 그 살을 뜯어 먹습니다 기가 막힌 놀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삶아 먹은 엄마가 왕한테 묻습니다 왕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합니다 속살에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사르밭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막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목을 베어버리겠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군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낸 이때에 오늘 성경 왕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야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 한 사알의 한 세겔 고운 가루는 먹을 만한 귀한 양식이죠 그런데 한 사알은 약 8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 한 사알에 8리터 되는데 여러분 비둘기 똥이라는 먹지 못할 음식이 한 달치 싹쓸 줘야 되는데 아니 그 고운 가루 곡식 고운 잘 빠서 이제 쪄 먹기만 하면 되는 그 고운 가루 한 사알 7리터 8리터 정도 되는 그 한 사알이 한 세겔인 거예요 한 세겔 너무나 쌉니다 또 보리 두 사알은 14리터에서 혹 1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16튬특하면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들 때 한 결론이 보통 4리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운 가루 두 결론 정도 되고 보리는요 네 결론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양이 한 사알 한 3일치 4일치 노동자의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내일 이맘때면 싹 해결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끝나고 이제 보리와 곡식들이 너희들에게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외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창을 내려도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환란에 어떻게 고운 가루 한 사알에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사알에 한 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라도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요 죽음이 가득합니다 오죽했으면 자녀를 삶아 먹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배고파도 자녀를 삶아 먹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만큼 절망과 또 강포가 그 땅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이 포위되고 멀 것 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느끼는 권한과 환경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극심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성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퍽퍽하고 이제 앞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앞길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라는 고민과 열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고르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의 계산을 다 두드리면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냐라는 절망과 탄식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 때 또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절대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고운 가루 한 수화가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수화의 한 세계를 하는 그 모든 경쟁 상황이 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성문 어기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어기의 네 명의 문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문에서 성 안에서 살지 않고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성 안에서 살지 못했냐면 그들에게는 나병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능병이죠 나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받은 벌이 나병이었습니다 잠깐 실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주하신 병이 나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모든 가정이나 사회나 그 단체에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며 가족들과 다 헤어져서 밖에서 유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가족이나 또 자녀들이 가정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성 밖에서 살게 되었고 동병 상려를 만났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를 도와가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 가족들이 음식도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4월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 것이오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과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 왜요? 자녀를 쌓아먹을 정도의 극심한 환란과 혼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왔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이래 주구나 저지해 주구나 죽는 게 마찬가지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항복했다는 말은 그들이 항복할 이유가 없어요 문눈병자를 누가 항복을 받아줍니까? 즉 먹을 것을 구걸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고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 다 떠났는데 물건들은 그대로예요 음식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었던 곡식도 그대로 은과 금과 모든 폐물과 말과 소와 양떼도 그대로 다 놔놓고 사람들만 싹 빠졌어요 실제로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기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다가온 사람은 햇사람이나 애국 왕들에게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아니라 네 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발걸음을 확대해 주셨어요 확성기로 어떻게 듣게 하셨느냐? 큰 말들이 따닥딱딱딱딱하면서 다가오는 소리 병과 마병의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크게 무너지고 낙담했습니다 햇사람들과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이제 그 말소리와 병과 마병의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1만 명, 2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란 큰 군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마리아 왕에게 우리는 완전히 도룩당하게 됐다 그러니 목숨이라도 살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일시의 순간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나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신났어요 보니까 음식이 다 살차라 있습니다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이리저리 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좋은 의복도 있고 뭐 돈 될 게 굉장히 많입니다 가가지고 싹 쓸어다가 다른 숲에 가가지고 딱 땅에다 묻어놓고 또 와가지고 다른 집들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잔뜩 있어 또 싹 긁어가지고 가져옵니다 아주 횡제를 만났어요 횡제를 그런데 9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살리자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있었어요 실컷 배부리 먹고 모든 걸 챙기고 나보니까 야 좋은 소식이 사마리아 성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을 탈취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양심에 찔렸으면 우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해가 뜨기 전에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그 모든 된 일들을 구하게 되었고 그 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아내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냐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인플레이션 물가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한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연약한 문눈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휴,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환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하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했어, 내 능력이 했어, 지혜로워서 했어 내가 빼기 있어서 했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가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기적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죽고 떨고 어려워서 이제 구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구걸의 발걸음이 변하여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많은 병거의 발걸음으로 변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재물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나면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적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적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진멘이가, 안진멘이라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늘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혈요병 들었으니 예수님의 옷장에 만졌으니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의 기적도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문제 있어요 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비영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퍽퍽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룩한 죄일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성 사마리아 성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붙잡고 발걸음 옮긴 네 명의 문능병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죽음을 변할 수 있을까라고 낙심했지만 그 낙심이 변하여 이제 무엇을 구걸하겠다 작정을 하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스 시상 3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면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요 예리미야 29장 11절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회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배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간증 부분이 있는데 호주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적은 목회지만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성도 한 사람이 자녀가 엄마를 그렇게 두두겨 패요 너무 무섭게 팹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도와주고 됐는데 자녀가 그날도 어머니를 무지하게 패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과 몇몇 성도를 가서 말렸습니다 그 자녀를 말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그 자녀가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집단으로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피해를 가지 않게끔 자기가 다 했다고 뒤집어져가지고 감방에 2년간 가게 됐어요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고 정말 감옥에 한 번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인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면서 그건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소망으로 이제 그 감방 안에서 감방 생활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방 안에 보내신 다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감방에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죄수도 아니고 호주 죄수들이에요 백인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점이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모일 수 없으니까 감방에서 저녁에 잘 때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나눠주게 했어서 그 호주에서 감방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 우리 소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었습니다 한 번은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면회를 했는데 목사님의 큰 마음의 좌절감이 있겠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이제 끝이 끝났다고 목사님 나와서 못해도 이제 빨간 줄이 착 그어졌는데 교도소에 갔다 오면 이제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무슨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크게 낙심이 들더라 그래 내가 이제는 빨간 줄이 그어져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나는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낙심이 되니까 어떤 죄수 하나가 쳐다보더니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냐 그랬더니 자취종을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감방에서 인연을 형기를 마치고 나가도 나는 이제 전과자로 삶을 살게 되니까 나는 이제는 끝났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십시오 목사님이 감옥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밑목바퀴 달려들어 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온 구세주 같습니다 감방에서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그 얘기에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환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몸을 받아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사완으로 삶을 살다가 그곳에도 정직함에서부터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몽 승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하나님의 큰 복으로 말며마 그가 애국의 총리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의 그 꿈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오 그는 총리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이 그가 애국의 총리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감방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던 겁니다 돈이 없어요 중국 갈 돈이 없습니다 중국 가려면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중국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 한국 갈 돈은 있으세요? 없다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은 내가 끊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끊으라는 겁니다 한국 갔다가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 비행기도 끊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끙끙하고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또 집사님이 전화가 됩니다 목사님 혹시 한국에서 중국 가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비행기 값은 얼마 필요해요? 오는데 400불입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으랍니다 나중에 자체를 들어봤더니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툭툭 떨어지더랍니다 지폐가 떨어지길래 가서 돈을 20불짜리 50불짜리 다 주웠어요 다 주웠더니 돈이 400불이더랍니다 이 400불을 어떻게 할까? 가서 경찰서에 알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 혹시 필요한 데 없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400불이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주셨어요 광약 가운데 매출하게 만나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이 돈은 목사님이 필요한 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돈이다 생각하고 갔던데 딱 400불이 맞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끝장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자살이나 하자 그러면서 낙심했다면 그들에게는 끝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적이 제일 무서워요 환경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아람 군대 보십시오 말소리가 막 쿵쾅쿵쾅 들리고 병고술가 들리고 마병술가 들리고 큰 군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성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경제적인 환경과 환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 생명이 내 마음 속에 있는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쉬는 믿음의 삶을 산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시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근원의 생명의 근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음 속에 낙심과 좌절과 낭만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각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신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는 철저하게 생각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그 기적을 보았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 밖에 나와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려고 이랬었는데 왕이 군대 장관 그 신하에 가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다가는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통제를 하라고 했는데 통제하다가 어떡합니까? 깔려 죽어요 깔려 죽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지만 먹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함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의로운 올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 했었는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명의 눈듬정자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 옮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네 명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기적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성을 매일처럼 두루 돌아야 나중에 성도 무너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바닷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니깐 그 옷자락 끝에 뒤를 돌아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 들어가서 늘씬 두려워 맞고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빌리포 감옥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착구가 풀어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지진이지만 이런 믿는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는요 착구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간수장에 예수 믿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미국의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절망과 어려움들이 시시작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명의 문득병자가 그들이 믿음의 소망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께 영광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